신규 매입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대전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세종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제하지 못한 것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선거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리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.